영양제 많이 드시는데 효과 잘 모르시겠죠? 저 믿고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정말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냥 TV에서 의사가 좋다 하니까 아니면 남들이 먹으니까 별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와 좋네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요 제대로 만든 제품을 꾸준히 드시면 효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어느 정도 함량 이상으로만 먹으면 체감이 굉장히 빠른 성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드셔보실 만한 혹은 바꿔보실 만한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워낙 종류도 많고 각각의 성분들의 기능성도 다양해서요 딱 5가지 장건강, 육체 피로, 눈의 피로,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관리 마지막으로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것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콕큐템, 밀크시슬 이런 거 다 제껴주시고요 저 믿고 이 5가지만 딱 3개월 드셔보시죠 건강기능식품의 신세계를 맛보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세한 추천 제품 리스트는 댓글 최상단에 남겨놓겠습니다 리스트상의 제품들은 건기남의 제조 철학과 일치하는 제품 혹은 원료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만든 제품들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맞이 먹어볼 만한 영양제 첫 번째 진짜 장건강엔 비피더스 비피더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소장에서 서식하는 유산균과 대장에서 서식하는 비피더스균이 있는데 비피더스균이 유산균보다 비싸고 제품화되었을 때 안정성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는 비피더스균이 아예 들어있지 않거나 극미량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장속 유해군 억제와 유익균 증식에는 유산균보다 비피더스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즉 기능성이 더 좋은 균이 비피더스균인데 원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제품화가 힘들다는 이유로 잘 쓰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보시고 원료명 및 함량 표시 부분에 첫 번째로 혹은 두 번째로 비피더스균이란 말이 없다 그런 제품은 비피더스균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라서요 새해에는 비피더스균이 충분히 들어간 제품으로 바꿔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용화된 비피더스균은 크게 4가지 비피더 박테리움 비피덤 비피더 박테리움 브레브 비피더 박테리움 롱검 비피더 박테리움 락티스가 있는데요 비피덤, 브레브, 롱검 이 세 가지가 인체에서 유래한 비피더스균이고요 락티스 혹은 애니멀리스 락티스는 개나 쥐에서 유래한 비피더스균입니다 개나 쥐에서 유래했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은 사람균을 먹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자세한 고르는 법은요 그동안 여러 편의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영상 하단 내용 부분에 링크들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새해 맞이 먹어볼 만한 영양제 두 번째 만성피로엔 고함량 비타민 B 요즘 피곤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이런저런 이유로 활력도 없고 쉽게 지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주로 해외 유명 브랜드 종합비타민이나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하니까 밀크시슬을 먹어야지 하시는데요 일일 권장량 100% 충족이라고 광고하거나 수십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종합비타민들은 백날 드셔봐야 기운이 난다든지 활력이 생긴다든지 등의 체감효과를 거의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하루 두 끼만 잘 드셔도 그런 종합비타민들은 드실 필요가 없고요 밀크시슬 제품은 실리마린 함량이 높은 것을 잘 고르시면 좀 낫긴 한데 그런 제품은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평소 피로에 쩔어 계신 분들이나 일상에서 활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함량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면 좋으냐 하루 혹은 1회 섭취량 기준으로 비타민 B1, B2, B6가 각각 50mg 이상씩 들어있으면서 8가지 비타민 B를 모두 넉넉하게 제공한 제품이 좋다고 보는데요 물 한 컵 충분히 드시면서 고함량 비타민 B 제품 드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먹고 안 먹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 믿고 딱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새해 맞이 먹어볼 만한 영양제 세 번째 루테인 말고 이제는 아스타잔틴과 빌베리 추출물 최근 몇 년 동안 눈 건강 영양제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루테인, 루테인 지하잔틴이 대표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하잔틴이 시력에도 좋고 눈에 피로에도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심지어 어린아이들한테까지 루테인, 루테인 지하잔틴을 먹이시는데요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하잔틴은요 시력이나 눈의 피로감과는 거리가 멀고요 40대 이후 나이가 들면서 황반 색소의 밀도가 감소할 수 있는데 그 밀도를 유지해주는 것으로 황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40대 이전부터 굳이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 드실 필요 없고요 특히 눈이 피곤하다고 해서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하잔틴 드셔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눈의 피로 개선에 좋은 것은 뭐냐 바로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는 헤마토코코스 추출물과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빌베리 추출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신 분들은 아스타잔틴이나 빌베리 추출물 단독 제품을 드시거나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도 분명히 눈의 노화에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루테인, 루테인 지하잔틴과 아스타잔틴이나 빌베리 추출물이 섞여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께요 보통 아스타잔틴을 하루 6mg 제공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그보다는 조금 높은 하루에 8에서 10mg의 아스타잔틴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아스타잔틴과 빌베리 추출물 이 두 가지 성분 모두 가급적 해외 직구는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헤마토코코스 추출물 속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 그리고 빌베리 추출물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요 빛과 공기에 굉장히 약한 성분들이라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파괴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통기한 내 완제품 속에 실제 기능 성분의 함량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는 반면 해외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좀 개판이죠 빌베리 제품을 직구했는데 안토시아닌은 아예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새해 맞이 먹어볼 만한 영양제 네 번째 구관, 이명관, 녹차 카트킨 체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영양제 찾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시중에 관련된 제품들도 굉장히 많죠 다 필요 없고요 녹차 카트킨 하나면 충분합니다 식사하신 후에 순수 녹차 카트킨 기준으로 300mg씩 하루 한두 번만 드시면요 아 이건 진짜 효과 따지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식후에 녹차 카트킨 딱 3개월 드셔보세요 물론 당연히 다른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살이 빠지겠지만 다른 노력 없이도 최소한 몸무게가 늘지 않게 도와주고요 엄청난 개선까지는 아니겠지만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꽤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식후 녹차 카트킨 300mg 하루 한두 번 참고로 녹차 속 카페인에 민감하시거나 녹차 카트킨이 체질적으로 안 맞으신 경우에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이건 일주일만 드셔보시면 내 몸이 녹차 카트킨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대부분 아실 수 있습니다 꼭 식후에 드셔야 돼요 빈속에 드시면 속 배려요 새해 맞이 먹어볼 만한 영양제 다섯 번째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진다면 엘카르니틴 자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요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체지방을 태워 없애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밥 먹은 힘으로만 운동하는 것이죠 이럴 때 드시면 좋은 것이 바로 운동 중 체지방 연소와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좋은 엘카르니틴입니다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인데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욕을 많이 먹는 성분이기도 하죠 왜 효과가 없다고 욕먹는 것일까요?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셔서 해요 운동하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에 순수 엘카르니틴 기준으로 1000에서 1500mg을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막 드셨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엘카르니틴은 운동 전에 제대로 섭취하잖아요 평소보다 땀이 더 많이 나고요 힘도 더 나고요 지구력이 더 좋아집니다 즉 근력 운동할 때 한두 번 기구를 더 들 수 있고요 유산소 운동하실 때는 좀 더 오래 뛸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할 때 몸속에 쌓이는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을 통한 체지방 감소 즉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도 체감하실 수 있는데요 운동 전에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런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헬스장 가서 스마트폰만 보시고 누워계시다 오시는 분들 자 헬스장에서 하시든 집에서 홈트 하시든 밖에서 뛰시든 운동하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에 순수 엘카르니틴 기준 1000에서 1500mg 건기남 믿고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새해 먹어볼 만한 영양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